게임을 위해 진보한 마우스 게이머들을 위해 진보한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와인더 X5입니다 곡선형 구조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하는 게이밍 레이저 마우스로 2000dpi 고정밀 레이저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마우스 중간에는 dpi를 2000, 800, 400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위치한 곳에 버튼을 2개 추가로 배치하여 5버튼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이 버튼은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매크로를 만들고 지정할 수 있으며 3D 게임 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퀵턴 기능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안정적이며 부드러운 슬라이딩을 위해 5개 패드를 부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최적화된 고기능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와인더 X5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